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또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코로나19 뿐만 아니고 아주 매서운 강추위도 엄습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지금 부딪혀 있는 여러가지 어려움보다도 더 분명한 실제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평강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항상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근심하지 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근심이 없이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사도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사도바울에게 다 할 아픔이 되었습니다 사도바울이 고린도를 떠나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말할 수 없는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들, 분열의 아픔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있기 쉽지 않은 여러가지 추문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계속 일어났습니다 심지어는 사도바울을 거짓 사도라고 비난하는 일들까지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습니다 사도바울이 결국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하려고 했었지만 오히려 더 문제는 악화가 되어서 사도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야만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도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습니까? 결국은 사도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가르치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물론 사도바울이 자존심을 상했기 때문에 또는 너무 화가 나서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고 정주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은 아닙니다 사도바울의 마음에는 고린도 교회의 교인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정말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바른 믿음으로 돌아오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겁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여러가지 어려운 시험을 겪게 되고 또 문제가 있는 교인들을 만나게도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를 오늘 고린도 후서 7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3절, 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그렇게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자기가 한 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도 말할 거니와 여러분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것입니다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바울의 마음속에 있고 고린도 교인들과 사도바울이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자랑했고 그리고 감사했고 또 마음에 고린도 교인들이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었다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큰 신뢰를 두고 있으며 여러분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온갖 환란 가운데서도 나에게는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로 인하여 사도바울이 겪는 고통이 그렇게 크고 마음 아픈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사도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절대로 가식적인 말이 아닙니다 사도바울은 정말 교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라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인들 중에 누가 잘한 일이 있다면 온 교인들이 다 잘한 것이고 교인들 중에 누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온 교인들이 다 잘못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그런 사랑 때문에 사도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잘못을 바로잡아주려는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그 말을 받아들일지는 사도바울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찾아가기도 했었는데 오히려 더 큰 어려움만 겪었던 거죠 자, 편지를 보냈을 때 고린도 교인들이 받을까? 아니면 더 마음이 굳어져 버릴까? 그래서 사도바울이 편지를 쓰고는 후회하는 마음도 잠시 가져섰느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가져갔던 디도가 돌아와서 너무나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7절 말씀해 보면 사도바울은 사도바울을 정말 그리워하고 있고 사도바울에게 잘못한 일을 리우치고 사도바울을 열렬히 변호한다는 말을 전해준 겁니다 사도바울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아마 틀림없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양했을 겁니다 아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저에게도 눈물이 났을 정도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회개의 부응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구절 말씀처럼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 아픔이었습니다 세상 근심은 우리를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은 우리를 회개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게 해줍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것이 한두 사람의 회개가 아니었고 고린도 교회 공동체 전체의 회개였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부응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아마 부응을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은 궁금하실 겁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 부응이 일어나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나타낸 그 열성, 그 변호, 그 의분,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 그리워하는 마음, 그 열정, 그 응징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일에 잘못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부응이 일어나면 전에는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우리가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열성과 변호하는 마음, 의분,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 열정 그 응징이 뜨겁게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부응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우연히 그렇게 일어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바울의 믿음과 사도바울의 기도 그리고 사도바울의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이런 회개의 부응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14절 말씀은 우리가 정말 유의해서 한번 읽어볼 구절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두고 디도에게 자랑한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진실하게 말한 것과 같이 우리가 여러분을 두고 디도에게 말한 자랑도 진실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사도바울이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자랑을 했었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게 사도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렇게 시험이 많이 일어난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바울이 어떻게 자랑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사도바울의 마음 속에 지금은 고린도 교회가 시험 속에 있지만 반드시 바른 믿음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물로 기도했겠죠 너무나 마음이 아픈 일도 많이 있었고 때때로는 좌절감이 들 때도 있었겠죠 그러나 사도바울의 마음 속에는 반드시 고린도 교회가 돌아온다 반드시 바른 믿음으로 바로 서게 된다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자랑하게 된 거죠 믿으니까 그래서 감사도 하게 된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시는 것을 사도바울이 늘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면 하실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니까 눈앞에 보이는 어려운 문제만 보지 않고 그 문제를 바꾸시는 주님에 대한 놀라운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그는 끊이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자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진 거죠 디도가 편지를 들고 고린도 교회를 갔는데 자기 눈에 보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사도바울이 말한 그대로 너무나 놀라운 교인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그 놀라운 교인들을 만난 거죠 그래서 사도바울이 기뻤다는 겁니다 내가 디도에게 한 말이 진실된 것임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었다는 거죠 저는 이제 이 고린도 우서 7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회개의 부응이 우리 한국 교회도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이미 한국 교회에는 고린도 교회에 임했던 이 회개의 부응이 일어났었습니다 1903년 원산에서 하디영 선교사님으로 이나여 시작된 회개의 부응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로 인하여 시작된 대부응이 한국 교회에 일어났고 한국 교회가 그로 인해서 살았고 우리 나라와 민족이 살아났습니다 그런 일이 한국 교회에 있었는데 그 부응이 다시 한국 교회에 일어나기를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계속해서 그 마음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땅에 새 부응이 일어나기를 기도할 마음을 계속 주십니다 코로나19를 위해서 전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코로나19 때문에 전세계 교회의 새로운 갱신이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될 것에 대한 기도를 시키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되 사도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에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치 남을 보듯이 비난하고 정주하면 안 됩니다 사도바울처럼 한 몸이라 한국 교회의 문제가 곧 내 문제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십니다 한국 교회를 정결하게 하는 회계의 부응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임제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저는 그것이 진정한 부응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믿어지게 될 때 모든 게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일이 우리가 기도하는 가족들에게 일어나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웃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국 교회에 정말 회계의 부응이 일어나게 될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미 회계의 부응의 불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미 한국 교회 전체를 뜨겁게 불태울 수 있는 정말 불이 임하는 그런 부응의 불씨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령의 근심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지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은 성령의 근심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아 더 이상 이런 일은 내가 이제는 그쳐야 하는데 이제는 진짜 돌이켜야 될 때인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성령께서 계속해서 근심하시는 일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경험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성령의 근심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 성령의 근심이 한국교회 회계의 부응의 불씨인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 불씨가 있고 여러분 안에도 그 불씨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령의 근심을 얼마나 마음 아픈 그런 고통으로 느끼느냐 아니면 무시하고 사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군목 훈련을 받다가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그리고 회심을 체험했을 때입니다 그때 제 안에 아주 통렬한 회계가 임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전에도 이미 그런 상태였습니다 겉으로는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런 목사인지 모르지만 제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정말 믿지 못하는 불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애통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제가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애통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밤을 새면서 울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임한 부응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누구나 다 자기 안에 있던 죄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애통함을 느끼게 됩니다 성령의 근심이 견딜 수 없는 마음 아픈 고통이 되는 거죠 저는 그 이후로 정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수시로 그런 걷잡을 수 없는 애통함을 경험하고 또 경험해 왔습니다 며칠 전에 정인의 사건 때문에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애통하는 눈물의 회개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저에게만 경험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다 경험하는 일입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의 문제로만 애통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한국 교회가 다 함께 이런 회개의 역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동행 운동을 하는 것도 극가달기입니다 감리교 온앤원 집회를 섬기는 일도 극가달기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회개도 필요하지만 교회 공동체 전체가 회개하는 고린드 교회에 일어났던 이 회개의 부응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 코로나19가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욕심, 탐심, 이기심, 거짓, 교만, 음란함 그리고 서로 분쟁하고 다투는 마음이 코로나19보다 훨씬 무서운 죄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깨닫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런 죄보다도 더 무섭고 심각한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없는 죄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게는 사랑이 없다 여러분 이런 판정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이게 정말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성령께서 계속 우리에게 깨우쳐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인도에서 사역하시던 조동욱 성교사님 지금은 추방을 당하고 네팔에서 인도를 위해서 중부하고 계신데 그분이 보낸 기도 요청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썼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을 더욱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직도 철이 덜 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이곳에는 어려운 일, 힘겨운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일들 뒤에는 덫에 걸려 나무에 매달린 짐승을 잡아먹지 못해 안달하며 나무 밑을 어슬렁거리는 큰 짐승처럼 저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저들을 미워하지 않는 정도의 믿음은 얻었습니다 감사하죠 제게는 저들을 미워할 시간도 없을 뿐더러 그럴 마음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저들을 극률히 여기고 격려하고자 하는 마음이 앞섭니다 그러나 더 너그럽게, 더 다정하게, 더 부드럽게 저들을 품어주고 격려해 주지 못하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를 더욱 안타깝게 하는 것은 저들의 나를 향한 이유 없이 미워하는 마음에 감동을 안겨 저들이 미움의 줄을 스스로 풀어놓을 정도로 나의 사랑이 큰 위력을 가지지 못하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정말 큰 사랑, 아무나 아무것이나 녹여내릴 수 있는 농익은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참 마음이 괴롭습니다 제가 조동욱 선교사님의 이 메일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도대체 우리 한국 교회에 이 선교사님에게 사랑을 더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몇 사람이나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마음 아프게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세상 먹고 있고 사는 것 때문에는 근심하지 말아야 하지만 지금 우리 안에는 심각한 문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면 정말 두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기 위하여 식음을 전폐하고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이건 정말 성령을 너무너무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작은 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선악가는 얼마나 작은 죄입니까?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가를 따먹은 것 아니,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가 따먹은 것 하나가 온 인류가 죄를 뒤집어쓰는 그런 죄라고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그 선악가 따먹은 죄가 무서운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했다는 것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안타깝게 애통하며 기도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 우리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근심을 심각하게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저는 반드시 우리 한국교회의 회계의 부응이 불붙기 시작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가정 안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 한국교회 전체 고린도 교회처럼 진정한 회계의 부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다면 그러면 모든 풍파 다 잔잔해지게 됩니다 모든 시험은 다 떠나게 됩니다 모든 불안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 한국교회를 통하여 다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성령의 근심에 우리가 합당한 반응을 보이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더 말씀해 주세요 주님 제가 정말 고쳐야 될 것 즉시 바꿔야 될 것들 무엇인지 주님이 아파하고 주님이 정말 안타까워하는 것이 내게도 그렇게 느껴지게 해주세요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